여기있어!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살면감을 발견한 남자 니가 해!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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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기핑하지 마요! 자신 있다! 자! 나는 없냐? 나는 없냐? 정말 유치 3대 유치에요 우리 학교 자리가? 그런거 있어요! 나는 없냐? 오늘의 명언 나는 없냐? 오늘의 명언 나는 없냐? 아이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supplies! 하나! 여기에서 끝내자! 이제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오우 아가씨 이러다 달랄라 음 잘생긴 너의 눈목이 야아! 야아! 잘생길 아하! 야아! 아하! 잘생길 항상 우리가 생활체육인 동호인분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경기해보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오늘은 저한테 정말 축제의 날이에요. 이런 날도 있구나. 축하합니다. 전철시 화이팅! 그리고 지진 선생님에게도 악수를 해주시고요. 윤환규 팀의 다음 선수는 누구입니까? 윤환규 팀의 다음 선수는?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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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완전 나를 와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뽑습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남자와 여자와 갭을 본단 말이에요. 이쯤에 와서 자기네가 길을 한번 눌러주고 점수 차이도 좀 내고 예를 들면 1급에서 눌러놓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환규 감독님이 우리 현장 감독님을 이기는 쪽으로 활용했다는 게 우리가 좀 왜냐하면 맨 마지막 주자로 나갔어야 되거든요.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상대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상대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럼 다운해야 되죠. 우리 어르신이 열이 받을 때. 제대로. 들어줍니다. 백해. 넷에 걸렸습니다. 현종화. 우리나라 역사 사상. 한국 역사 사상. 시험으로. 세계 정상의 우측 전원. 벌써 반주석 반지산을 차고 있습니다. 김한의 아 대장대. 스턴슬이요. 저는 스턴슬의 상대의 강력이 연기가 되어야 되겠죠. 좀 더 짧게 해 자기 파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멋진 게임을 보게 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연습 지금 앞으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1분. 오케이 연습 1분. 그리고 유난기 감독님 섭섭합니다. 여기 현장 감독님을 이렇게 빨리 활용하신다니. 죄송한데 유난기 감독님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대만 선수님께서 본인이 나가시겠네요. 현장 감독님 살짝 아까 열리셨어요. 동안은 선수님의 독립을 생각하면 공격에 나간다고 그랬구나. 정화적으로. 본인이 나간다고 그랬구나. 본인이 나가는다고 그랬구나. 보라스 치고 슛들 잘하네